그럼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사실 10번은 이제 부산, 대구 지역에 대한 전체 당일 득표율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는 한 40%를 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40%를 넘지 않고 30% 초반대 그리고 좀 많이 받는 데가 강서구 정도가 한 39% 정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약하게 받고 대부 같은 경우는 20% 넘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22% 넘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이제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조작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차이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넘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부산시하고 대구시의 당일 투표 득표율에 대한 내용인데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거의 부산에서는 노란색은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60%대 그리고 대구에서는 거의 70%대 특히 대구시 중구는 77% 그다음에 대구시 서구는 7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재명 후보가 밀린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내 사전 득표율인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 대구 쪽이나 이런 쪽은 감시가 좀 사마음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감시다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서울만큼 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은 워낙에 투표소도 많고 할 수 있는 구멍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는 열심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쪽 대구 쪽은 이제 뭐 부방대라든가 수많은 분들이 감시를 조금 철저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는 못했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한 7, 8% 정도 수준의 격차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죠. 윤석열 후보도 65%를 받던 그래프에서 이게 많이 상당히 줄어버렸습니다. 50%대로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65%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관내 사전투표에 부산시하고 대구시는 50%대로 이렇게 줄여버렸고 특히 지금 파트너스 HSTV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부산 지역에는 굉장히 그렇게 사회시민단체들의 감시의 눈이 높았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도 좀 적은 한 8% 정도 조작을 했을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해대어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최영호 씨 같으신 분이 4.15 총선 이후에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민간인으로서는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런 또 핵심적인 멤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결집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이번에 철저하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철저하게 감시하시고 사전투표장에서 숫자를 세시고 숫자 세셨던 게 굉장히 크게 이거를 저지하는 데 영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숫자를 세는 곳들은 그 전날 세면 그 다음날은 많이 못 풀리는 그런 결과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워낙에 투표소가 많으니까 세대라도 그냥 막 했는데 이런 지방 쪽에서는 이렇게 조작값이 없는 곳들이 좀 많이 지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물정자로 사전투표 현장에서 이렇게 세니까 한 12시 정도 돼가지고 선관위 관계자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세지 못하도록 원래는 합의회가 새도록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전투표소에서 그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사람 숫자가 얼마인지를 모르게 하는 거 이게 정신나간 놈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사실 막으려면 그걸 막아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건데 곁다리만 막다 보니까 아무것도 사실상 막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윤석열 당선이 되어서 우리는 숨을 쉬게 됐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공병선거를 확립하는 데는 정치인들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열두 번째입니다. 이 페이지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관내 사정과 당일 득표의 차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 쪽은 대구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격차가 없을 정도로 이런 오차범위 이내에 정상값이 나왔습니다. 광역시 북구나 이런 데는 확실히 관내 사정 투표를 감시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정상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최소 5% 정도는 그 값을 정해놓고 나머지 오차범위 이내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6% 이 정도. 지금 파트너스 hstv님이 지금 부산시하고 대구시의 선거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지적하셨는데 그럼 정상적인 선거.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손을 대지 않는 선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5차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5차 범위라는 것은 1에서 3%입니다. 정상적인 분포를 여기 보시면 하단에 여러분들 대구 광역시 서구가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2.38%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에 거의 국민들이 득표율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0.68%입니다. 아주 깨끗한 선거가 치러진 것이 이게 나왔습니다. 대구 광역시 서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소한 공당 미 국민의힘 같은 데 보면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는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검증 오디스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디스를 하게 되면 대구 광역시 서구처럼 플러스 2.38% 0.68%가 푸른색, 붉은색, 푸른색, 붉은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분포가 되면 이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였구나 이렇게 되고 부산시하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관내 사전 투표가 플러스 물론 서울에 비해서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모두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다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거는 빼박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대한민국에 침묵하냐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다음부터 넘어가 볼까요? 13번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를 당일 투표를 뺀 건데 사실 관내에서 조작을 못하면 관외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못하는 광역시, 강서구 같은 데는 많이 못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못했기 때문에 관외에서 좀 치중을 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파트너스 HSTV님이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3박 4일에 4박 5일 정도의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벌어져 있지만 그러나 같은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은 아주 비슷한 그런 투표 성향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본 오차 그러니까 이 차이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1에서 3%를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상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 부산 광역시 같은 경우는 2.82% 마이너스 2.69%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대구 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는 뭐였습니까? 무슨 투표였습니까? 관내. 관내에는 여러분 정상이었습니다. 관내에서. 그러나 관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6.91% 마이너스 7.23%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과학적 사실을 존중하는 사회 같으면 이 선거 데이터 하나 분석만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난 조작질한 거죠. 그럼 그다음 또 한 번 보시죠. 이거는 제외국민 투표인데요. 이게 참 20몇 퍼센트씩 이렇게 차이 나고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전 결과다 보니까 무효표가 얹어져 가지고 그냥 아예 한 40몇 퍼센트씩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4.15 총선의 그런 분석 결과를 보면 이 제외국민 투표는 그야말로 갖고 노는 표입니다. 조작이 가장 쉬운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조작이 얼마나 심합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30%, 40%가 나오네요. 이거는 조작에다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전이니까 무효법까지 합쳐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20에서 30%가 나옵니다. 이거는 미친 선거 결과입니다. 제외국민 투표하고 당일 투표, 국민 투표하고 이렇게 성향이 다른 것은 이게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선자가 윤석열 후보면 어디 한 군데는 제외국민 투표에서 어느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당선자가 윤석열 후본데 제외국민 투표는 전체 어떤 지역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선거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이 테이블은 이거는 한 후보가 모두 다 제외국민 투표에서 부산시하고 대구시에 다 승리를 거둔다. 서울시도 승리를 거둔다. 이거는 100%가 아니라 만 퍼센트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통계가 아닙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결과 데이터는 이게 통계가 아니고 이거는 조작 데이터입니다. 조작 데이터. 이런 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그 많은 통계학 교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나라가 죽은 거예요. 나라가.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이 좀 나서서 이 미친 결과에 대해서 의미도 부여하고 중요성도 강조를 해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확률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확률로 얘기를 하면 아마 지역구가 253개 정도가 있으니까 2분의 1을 253번을 곱한 확률이라고 같은 거죠. 253개의 동전을 하늘로 던졌을 때 전부 다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스 hstb님이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2분의 1의 투표소 모든 수 몇 개 정도 될까요? 250... 그런데 이제 제왕민 투표는 아마 그냥 지역별로만 딱딱딱 나오기 때문에 수조 분의 1 수십조 분의 1 정도 되겠네. 확률이. 이렇게 한쪽이 모두 다 플러스고 한쪽은 모두 다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이. 정말 참 슬픈 대한민국이고 심지어 선거는 윤석열이 이기는 제외국민 투표에서는 전부 다 이재명이 이겼는데 선거는 윤석열이 이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어쩌면 이렇게 악할까요? 이근영 씨라든지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어쩌면 당신들은 그렇게 악한지 내가 참 공식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했다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훔칠 생각을 아냐 이야기죠. 이야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이번에 해결을 못하면 그냥 같이 망하면 되겠죠. 다음에 여러분들 1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소선상입니다. 거소선상인데 윤석열 후보가 15%씩 이렇게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정상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안철수 후보 표가 빠지고 그리고 표건이 워낙 좀 잦다 보니까 한 1, 2표 차이 갔다가도 7, 8%씩 벗어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수치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거소 투표는 크게 조작을 안 했다. 거소선상 투표는 기본적으로 그런 투표자 수가 적기 때문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품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여기다가 뭐 넣어봤자 한 100표면 한 20표 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재명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분포입니다. 이게 3박 4일이나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실시가 되게 되면 유권자들이 보이는 특징이 여러분들 대부분 1에서 3% 이내로 아주 작습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가 부산광역시 4학호가 마이너스 4.24%가 있습니다. 대부분 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플러스 푸른색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한번